오 synchron 첫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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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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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li 오신 가슴이 제일 좋아서 아까봐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봐요 먹으면 더 맛있음 너무 맛있음 맛있음 통통통 진짜 맛있다 저는 고추를 먹을 수 있어서 콧물이 너무 좋아요 고추를 먹으면 좋지 않나요? 고추를 먹은지 다 먹으면 좋지 않아요 다 먹으면 좋지 않나요? 이게 제가 추가로 대포도 먹는데 소시지emics 왜 음료가? 아... 왜 음료가가가일까? 뭐... 뭐... correlation 이거 제 배가 많네요 아무 때마다 제가 엄청 먹으려면 시원하게 씹는 게 더 맛있어 이 마이도가 너무 좋아요 마이도는 잠시 뺄어요 바삭바삭 고소하고 매운 마이도는 고소하고 매운 마이도는 고소해요 고소하고는 고소한 마이도는 고소해요 고소한 마이도가 이르지만 고소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래도 또 먹으면 더 맛있을때는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살짝 먹으면 더 맛있어서 고소한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느냐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고추장은 좀 더 거부해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고추장은 정말 짭조름이지만 사과를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없어요 진짜 먹으면 더 맛있어 할 수 없는 음식이 없어요 사과 없이 먹으면 더 맛있어 고추장은 진짜 맛있네요 사실 ㅎㅎ 엔진 그래서 많이 먹었을까... 먼저 먹으면 더 맛있어.. 그냥 먹었을까.. 안 먹었을까.. 그래도 맛있어.. .. 약간.. 약간.. 너무 맛있을까.. 오늘의 오랫동안 맛은 볶음 한입에 버터가 많아서 한입에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서 고소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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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배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먹으면 더 넣어서 정말 맛있음 아삭아삭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 거의 다 먹었을 때 제가 욕심을 먹었을 때 아삭아삭 음... 그리고 그 잔을 넣었을 때 그리고 오전과 사과